학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입문 캠퍼스 총학생의 배터리가 주최한 축제. 이틀 동안의 여정이 끝났는데요.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아쉬움도 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mbs 보도부가 취재했습니다. 원상복구 2021년 12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우리 학교는 입문 캠퍼스에서 2년 만에 원상복구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2021학년도 총학생의 배터리는 매년 5월 대면 축제를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학교는 2년 동안 대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총학생의 배터리는 코로나 세대인 20학번, 21학번과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극복하는 학우들을 위해 대면 축제를 준비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공연에는 키드밀리, 한요한, 론, 다이나믹 듀오, 솔, 기리보이, 로코, 우원재, 후디, 그레이, 플라이 위드미가 초대 가수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인원 제한을 두어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축제를 신청하여 총 499명의 학우가 선착순으로 뽑힌 뒤 500번부터 598번째 학우에게는 예비순번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 중대본 발표로 인해 야외 공연 인원이 299명으로 축소되면서 200명의 학우들은 갑작스레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대면 축제 불가 안내라는 서대문구청에서 발송한 공문으로 인해 원상복구는 비대면 축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비대면 축제로 변경된 원상복구는 사전 신청 완료된 학우들에게 12월 20일과 21일 16시부터 개별 메시지로 사전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축제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레스코드라는 줌 송출 이벤트로 주황색과 관련된 의상,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여 본인의 모습이 나오게 줌 화면 스크린샷을 촬영하여 구글 폼에 첨부하면 드레스코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과 21일 16시 40분부터 명지대학교 공식 유튜버 채널을 통해 모든 학우들이 원상복구를 즐길 수 있었고 유튜브 송출 이벤트인 배터리가 쏜다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2년 만에 첫 대면 축제이기에 많은 학우들이 축제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표현하는 반응이 있었지만 비대면 축제로 변경되어 많은 학우들이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배터리는 정부와 서대문구청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준비했던 것을 전부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원상복구라는 주제처럼 평범했던 대학생활을 원상복구하는 첫 발걸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와 서대문구청의 갑작스러운 지침으로 인해 비대면 축제로 변경되었지만 우리 학우들이 줌과 유튜브 송출로 함께 축제를 즐겼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기를 바랍니다.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축제 원상복구로 인해 더 많은 학우들이 축제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얻고 코로나 시대에 다시 희망을 찾아 용기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MBS 뉴스 보도부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MBS 뉴스 보도부입니다.